오늘은 저희는 해양경찰서에서 산출소에서 여기 수도가 있어요 수도, 수도 보이죠? 수도 요거를 이용해서 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 나오기 전에 빨리 넣어야 돼 저희는 지금 해양경찰서에서 도둑물을 얻었습니다 걸리지 않았네요 여기가 길을 이상한데 가고 있어 여기 맞아? 예비가 알려주는 대로 가는 거야 여기서 화력발정소 땅 측련님 무서워요 여기 방사능 있는 거 아니야? 발성 단지 타고 낚시하는데 여기라는 얘기 없는데 여기 이원이요 이원방파제 저쪽 올라가고 계세요 낚시 할만한 데 있나 봐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바다님이랑 핫동님이랑 이렇게 있습니다 분위기 좋아? 분위기 좋아요 오빠 뭐 나올 것 같아요? 아니 그런 건 아닌데 하하하하하 파도 소리가 들리잖아 두 개 달아요 바늘? 응 두 개 다 달아 바늘에 꿀 바르라고? 아니 많이 달아 많이 하나 달아서 먹고 살겠니? 어? 이쯸로 온다 어? 이쯸로 와요? 아니 올 것 같애 올 것 같애요 던졌습니다 자 핫동님은 이쪽에서 또 하고 있고요 하이티 하이티 자 하이티 던졌습니다 우선 입질이 얼마나 오는지 볼게요 나는 핫동이 아니야 입질 오면 잡아낸다 긴장되네 반대로 안 쓰겠지 긴장된대요 진짜 긴장 많이 되시나 보다 여기는 이제 바다님 바다님 세팅 됐고요 여기는 핫동님 자 이제 양쪽으로 하고 계십니다 분위기 좋은데 거기 있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는 지금 좋습니다 여러분 시즌 좀 되면 많이 나오겠는데요? 응? 수온 좀 오르면 여기 고개 좀 있겄다 낚사하기 괜찮으네 미끌림 없어 왜 이렇게 입 필요 없어 한 마리도 못 잡으면 바다 엉아 우찌 우실 것 같은데? 우실 것 같은데 잡으시겠죠? 도발이네 뭐야? 우와 뭐야 포기야? 야 왜 미끌한테 나와? 도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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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도다리 나왔다 다 왔어요 도다리 오 자 여러분들 저는 잡았습니다 도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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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으네 오늘 도다리 일쑤 와 뭐 이 기분 상당히 좋네요 전설의 고개 전설의 고개 도다리 그래도 여러분들 근데 날씨가 안 춥다 이게 게르치 이런 거였으면 에이 놀래미 이랬을 건데 도다리를 잡았다는 게 어딥니까 여기 여기 아 여기 있겠네 물수온 좀 올라가면 여기 좋네 포인트가 오늘 대물 잡은 거 아니니? 오늘 대물 잡은 거 아니니? 거기 뭐가 있냐? 뭐 있어? 있어? 입질 없었는데 거기 도다리 걸린 거 아니야 또? 어? 잡았어요 잡았어 왜 있어? 어 있었어? 있었는데 뭔데 형님 망둥아 나왔어 망둥아 망둥아 있어 아니 시간은 지나서 아니 이게 망둥아야 멸치나 저런 거였어 지금 세상에 멸치가 잡혔던데 와 이거 망이 잡혔어요 세상에 얘가 망둥이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생명체가 놨어요 인생이 작으니까 느낌이 못 빠졌었나봐 아까들만 해도 미끼 갈 데 없었는데 하루 종일 다 가놨다 잡았다 하지 갑시다 길이 안 보여서 어두워져가지고 여기가 깐깐해요 가로등 이런 것도 없어 아유 고생했습니다 오빠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형님 수박 왔네요 여기가 뜨거운 물도 다른 거 같아 뜨거운 물도 진짜 잘 나와요 너무 자랑하지 마 정기고가 너무 신기해 하고 싶어 먹기 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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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어제는 5시까지 신혁방 있어요 엄마 사라져요 저 집사로 네 5시까지 5시까지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아 근데 요새 술을 거문도에서 좀 많이 참아서 그런지 아 거제도에서 요새 술을 많이 먹긴 하지 아 근데 잘 들어가 술이 갑자기 막 들어가 잠따가 먹어서 그런가 잠따가 먹어서